별향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곤요람 주식방 저자미상 1795년 이후 원문입니다. 백미에서 동화식 나는이라 해서 되어 있구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백미 두말 다섯대를 깨끗이 씻어서 가루로 내고 끓임을 두둥이로 쑤어 시킨다. 2. 누룩가루 두대와 밀가루 한대를 섞어 항아리에 넣고 익으면 백미 네마를 물에 담갔다가 아르밤치나 익도록 찐다. 3. 끓임물 4동이를 섞어 노룩 세대와 밀가루 한대를 골고루 섞은 다음 봉에 두었다가 익으면 씁니다. 그래서 한마리 한동이 정도로 술이 많이 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항아리의 중앙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